당진시 면천읍성 내에 외국 사신들을 묶게 하던 숙소인 객사 위치와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한월 문화유산연구원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객사 위치와 규모, 주변 건물지와 축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객사는 동서방향의 일자형 건물로 기존 면천 초등학교 교사가 있던 자리에서 확인됐습니다. 규모는 동서 40m, 남북 10m입니다. 2007년부터 면천읍성 복원에 나선 당진시는 현재 서벽과 남문 구간을 복원했으며 올 연말까지 서남치성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면천읍성은 조선 초기 돌로 쌓은 성으로 성내 시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됐습니다.